혹시 이 분 누군지 알고 계세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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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콘서트에 나온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아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 사람 다 좋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돼 안 돼 강의 오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누군지 모르면 이거 왜 가렸죠? 안 돼! 오늘의 여행지 제가 맛깔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광고 나온다고 채널 돌리시면 안 돼! 안 돼! 생생정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2여차 개그맨, KBS 22기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다고요? 2005년 데뷔해 화려한 입담과 속사포 개그로 주목받은 김원효씨 개그우먼 심지별씨와 인구부부로도 큰 사랑을 갖고 있는 그가 오늘 소개할 고장은요? 어디입니까? 블루베리 스무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미스고에서 부산 한번 소개했었는데 한 걸 또 하면 안 돼! 예전만큼 자주 드나들었던 제가 애정하는 제 마음의 고향 어디입니까? 거제도를 소개합니다 거제시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바다와 몸돌이 아름다운 섬 거제시 제가 딱 대학교 입학하고 친구들하고 바로 떠났던 바닷가가 거제도입니다 가깝죠 그리고 뭐 거가대교 이런 것도 없어서 고속버스 타고 반갑고 긴 시간을 가서 갔는데 지금은 뭐 가기 편해졌죠 공연도 하러 많이 갔었고 조금만 웃겨드려도 엄청 크게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양이면 아니 거제도까지 갔으면 바다로 뽕뽕 아니 아니 제대로 만끽하고 와야 되잖아요 만끽해야죠 지금부터 거제 바다 재밌게 즐기는 법 제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거제 바다를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거제는요 사실 훌륭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요? 바다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산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 산에는 사실은 바다가 딸려 있거든요 옵션이에요 근데 바다만 옵션이니까요 김원윤씨의 추천을 받고 찾아간 대금산 입구부터 펼쳐지는 벚꽃의 향연 그래서 여기 오늘 벚꽃 보러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저 위에 올라가면 훨씬 더 예쁜 꽃이 많아요 벚꽃은 기본 조금만 걷다 보면 눈부신 절경을 맞이할 수 있다는데요 진부름 꽃 물결이 절정을 이루는 이곳은 대금산 진달래 군람쥐 진달래가 이렇게 많이 우와 천연대 산과 어우러진 진달래는 한층 깊어진 봄을 느끼게 해주네요 역시 봄 뭔가 깊은 화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가 만개식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딱이면요 봄 바람처럼 달라 아, 예뻐라 오늘 꽃물처럼 하나 사랑의 기쁨이라는 꽃말처럼 진달래를 보면 상충객들의 마음은 들뜨고 흥이 난다는데요 사랑의 기쁨 마야 씨의 노래 어디서 오셨어요? 희살씨 씨 알겠습니다 희살씨 씨 알겠습니다 희살씨 씨 어떠세요? 희살씨 씨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사무실에만 있다가 오니까 바다도 있고 벚꽃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너무 좋아요 진짜 긴깨우 진달래 예쁘다 그치? 꽃 봐봐 애기 이렇게 없고 등산하면 안 힘들어요? 애기 생각보다 애기 잘 받쳐줘서 안 힘들어요 맞습니다 엄마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빠가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왜 아빠가 안 없고 엄마가 이러시는데 내려갈 때 아빠가 없거든요 내려갈 때가 훨씬 힘듭니다 제 무릎은 소중 내려가는 게 더 조심해야 되죠 아이고 대금산에 심진아 편의 옥수수 사랑꾼 사랑꾼 거제 바다를 즐기는 챕터 1 대금산에 올라서 눈부신 남의 바다변을 만끽해야 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진달래가 피어있는데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정말 위에서 광활한 바다를 이렇게 딱 조망하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좋네요 우와 저기 바다봐 대박 대박 너무 좋다 맞지 태우 2년 전에 생생정보 나왔던 거 기억나 엄마 뱃속이었는데 생생정보 나왔었어 그때 황매산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이분들이에요? 어머나 에디다 에디다 세상에 축하드려요 지금 좀 어떠세요? 해논 좋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결혼 좋아요 했었는데 맞아 이번에는 외쳐봅니다 유다 좋아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애기랑 같이 대한민국 좋은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서서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남겨놓고 나중에 보여주려고요 아빠 최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데리고 온 거 까먹으면 안 돼 김태호 알겠지? 이제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봄기운 가득한 힐링 명소 진달래를 품은 대금산에서 바라본 거제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지금 꽃 실컷 봤잖아요 이번에는요 바다에 가서 꽃 실컷 먹읍시다 제가 이것만큼은 거제 가서 먹습니다 눈과 입이 동시에 즐거워진다는 다음 코스 지세포 앞바다에 자리한 맛집을 찾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개선 강탈 뷰 맞지? 와 언니 여기 뷰 진짜 좋다 탁 튼 경치와 함께 즐길 메뉴는요? 뭡니까? 요새가 제일 맛있을 때야 향이 다른 때보다 봄 요새가 제일 노새 향이 진해 여기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저희 바다에서 나는 꽃 먹으러 왔어요 뭘까요? 자 오늘 자연산 멍게 멍게? 멍게? 오늘의 주인공 거제산 멍게회 한상입니다 어머나 꽃 많네요 오덜토덜한 돌기가 있는 멍게가 우리에게 익숙한 꽃 멍게인데요 양식이 많지만 자연산도 맛볼 수가 있다고요 깊은 바다 속에 꽃 멍게 멍게 생소한 모습에 또 다른 멍게 울퉁불퉁 돌멩이를 닮아 돌 멍게라고 이름붙은 이 멍게 또한 바다향 가득한 귀한 해산물이라고 하는데요 향이 좋다던데 닮은 듯 다른 꽃 멍게와 돌 멍게 그 맛은요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짠 사이에 살고 있어 사이에 살고 있어 음 시나리 아이고 아이고 왜하지 그래 비린 거 진짜 잘 못 먹는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다 신선합니다 응 너무 심중해 꽃 멍게는 향이 너무 좋고 단 맛이 나고 돌 멍게 너무 담백하고 너무 싱글탱글해요 사양한 꽃 멍게와 남해안의 보물인 돌멍게.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거라 바다향 가득하다는데요. 거제 바다는 물이 워낙 맑은데다 수온이 알맞고 파도가 심하지 않아 멍게가 자라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많이 잡았어요. 멍게 오늘 어떤데요? 좋아요. 좋네. 돌멍게도 많네. 이모 고생했어요. 거의 매일 받죠. 그때그때 잘 죽고 하니까 매일 받고. 손님들한테 나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궁금하게 보고 하는 거죠. 요거는 돌멍게. 이게 이제 돌처럼 생겼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돌인 줄 알겠어요. 오, 진짜. 자연산 꽃 멍게는 굉장히 투덜투덜한 투박스를 했고 양식 꽃 멍게는 예뻐요. 양식은 좀 또. 이렇게 생겼거든요. 야생의 거친 맛. 바다에서 같이 채취한 멍게는 향과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달콤 싹싸름. 사실 거제도에서 잡는 멍게들이 전국으로 다 나가잖아요.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거제도 이렇게 놀러 오시고 멍게도 드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형님들 진짜 고생하면서 잡는 거. 손님들한테 좋은 거 드리려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효 씨도 거제선 멍게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멍게를 되게 잘 먹어서 어른들이 많이 놀랐어요. 어린이들 입지 않은데. 뭐, 아가 그렇게 멍게를 잘 먹노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멍게 거제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제 바다를 즐기는 법. 두 번째. 두 번째. 바다를 만끽하며 멍게 먹기. 거제에서는 그냥 먹고 비빔밥으로 먹어야 돼요. 멍게 비빔밥. 멍게 비빔밥 맛있어요. 김가루 쫙. 참기름 쫙 둘러가지고 한 그릇 툭 쫙 하고 나면. 아, 벌써 막 입안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맛깔스러운 멍게 비빔밥을 멍게 껍질에 비벼 먹으면 바다의 향이 몰려옵니다. 향이 너무 좋아. 어렸을 때 아빠랑 먹었던 멍게 생각이 진짜 많이 나요. 아, 뭐 둘이 멍게가 싫다고 하셨어. 저희 맛. 딸내미 먹으라고. 어렸을 때 멍게를 수영해서 따오셨거든요. 아, 수영을 해서 따오셨구나. 네네네. 아빠랑 멍게가 싫다고 하시고 저를 많이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 거제 바다에 활짝 핀 꽃. 멍게 한상이었습니다. 아, 이 꽃은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느 패러다이즈. 아침보다 더 눈부시.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화 한 장면의 주인공 같은 기분. 태평양 항해라도 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기대감을 가득 안고 찾은 관토항.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 모여있네요. 뭔가 좀 기장해 보이는데요? 여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노을 보러 왔어요. 구명조끼를 끼고 노을을 보세요? 노을은 바다 한가운데서 봐야지 제 맛이잖아요. 어머, 한가운데서요? 일몰무렵 출발하는 요트 투어를 즐기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오, 요트. 고급스럽게 꾸며진 요트가 맞이해 주는데요. 어서 오세요. 갑판 위로 올라가면 확 트인 전망이. 객실에 내려가면 편안한 휴식 공간이 있어서 기분 전환의 최고라고 합니다. 침대도 있네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격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비싸보여요. 근데 이거 너무 럭셔리해 보이는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드라마에서는 재벌과 자제들이. 34,000원이에요? 네. 오늘 음식은 제가 준비했어요. 오실 때 음식 원하는 음식이나 와인이나 이런 거 준비해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거 좋네요. 약 1시간 코스로 최소 5명, 최대 30명까지 탑승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바닷바람이 너무 좋고 시원하고. 가슴이 조금 끌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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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왜요? 가슴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 진짜 몰랐네. 사랑꾼 김원효 씨도 아내 심진아 씨와 요트에서 로맨스를 즐겼다고요. 어머나. 어제 바다를 즐기는 세 번째. 인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제가 우리 신궁진이랑 평소에 또 요트를 즐겨 타는 편이에요. 진짜 분위기 최고인 이 거제바다에서 요트 한 번쯤 차면 좋잖아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끼리든 누구든 가도 너무 좋습니다. 여행 가서 분위기도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딱입니다. 제대로 추억 나겠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분위기는 더욱더 무르익어 가는데요. 잘해봅니다. 누구나 한눈에 반해버릴 풍경. 밝은 스릅하게 물든 하늘이 선물처럼 펼쳐집니다. 멍게 색깔 같지 않아요? 네? 이 색깔이랑 지금 분위기랑 좋은 사람들과 너무 완벽해서. 구름에 조금 가렸긴 한데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훨씬 그림이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반상적인 것 같은데. 어무안. 거제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낭만 가득한 선셋 요트 투어였습니다. 봄의 정취를 흠뻑 만끽할 수 있는 섬. 거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 바다 저바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섬. 김원효가 추천하는 경상남도 거제시였습니다.